서신 왕재인 아파트 주민 여러분 요 7번 부소속 안혜옥 후보입니다. 여러분이 4월 5일 국회의원 제5선 선거에서 이 안혜옥에게 한 표를 던져서 선거혁명을 이루어서 이 서러기같은 김건희 윤석열 정권을 끝장냅시다. 내가 선봉해졌더니 4월 5일을 선거혁명을 이루는 여러분이 혁명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차지 맞나는데 성경합니다. 고향이 여기세요? 아니요 아니요 대부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